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한국 100대 명산, 오늘은 장흥청관산입니다. 이 장흥청관산,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고요. 등산코스는 최단코스로 탑산사 주차장에서 부령봉, 연대봉, 청산, 헬기장, 닭봉,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왔고요. 등산 소요시간은 휴식시간 포함해서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. 이 탑산사 주차장 내비찍고 가면 도착할 수 있고 주차장 차량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. 이 주차장 이곳에 공간이 없으면 아래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있던 공터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탑산사 사찰 한번 보고 싶어서 이 탑산사 이쪽으로 등산을 원래는 시작을 할까 했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분께서 이쪽으로 가면 좀 힘들고 이 반대편 부령봉 쪽으로 올라가면은 더 편하게 등산하기 좋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계획 수정해서 이 부령봉으로 올라갔습니다. 12시 55분쯤 주차장에서 이 등산을 시작하였고요. 등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등산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등산하기 좋았는데 좀 더 가면은 바로 오르막 계단길이 나옵니다. 오르막길 열심히 올라서 가면은 이 부령봉까지는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그런 편이었는데요. 이 부령봉까지만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능성길 위주이기 때문에 청관산 등산이 생각보다 꽤 좀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이 주 탑산사 주차장에서 이 30분 정도 올라가시면은 이 부령봉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. 이 저 바위가 올라올 때는 뭔가 했는데 바로 부령봉이었습니다. 1시 25분에 부령봉에 도착하였고요. 또 이곳에서 이제 영대봉으로 가시면 됩니다. 영대봉까지 1.5km 남았다고 하는데 거의 능성길 위주고 이 남해에 있는 이 장흥에 있는 청관산인데 이 주변 경관이 상당히 괜찮은 그대로 그런 곳이었습니다. 좀 미세먼지가 심한 게 좀 아쉽긴 했는데요. 이 능성길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이 바다의 풍경도 볼 수 있고 장흥 아래에 있는 이 시골의 마을도 볼 수가 있고 논도 보이고 좀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날씨 맑은 날 이곳에 와서 능성길 등산한다고 하면은 더 멀리까지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능성길 위주의 길을 걷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주변 풍경 구경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하기 좋았고요. 이 겨울이지만 날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산 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주말에 이 청관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었고요. 청관산 정상에도 억새밭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약간 민둥상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. 하여튼 2시 10분쯤에 청관산 정상인 연대봉에 도착하였고 매년 10월 가을이면은 청관산 억새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. 해발 723.1미터의 청관산 정상인 연대봉에 도착하였습니다. 수많은 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연대봉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었고 또 장흥군에서 세운 작은 이런 비석도 있네요. 저도 청관산 봉수에 바로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한번 봤는데 날씨 좋은 날에는 저 멀리 한라산도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. 연대봉 정상인 이 억새축제에 하기 좋게끔 꽤 좀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환희대까지 길들도 되게 좋아 보였고요. 이 봉수에 올라서 주변 경치도 한눈에 또 사방팔방 다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곳 정상에서는 좀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. 저도 잠시 쉬었다가 이 연대봉에서 이 닭봉 헬기장 쪽으로 길을 갔습니다. 올해는 청관산을 저는 장천재에서 올라와서 가고 싶었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최단 코스인 탑산사 주차장에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연대봉에서 이 헬기장까지 가는 길은 아주 편안한 능선길로 되어 있고요. 가을에 오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헬기장에서 전 닭봉으로 하산을 하였습니다. 실은 이곳으로 하산하면은 전 탑산사를 가는 길인 줄 알고 하산을 했는데 내려가면서 아 길 잘못 왔구나 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갔고요. 내려가는 길은 좀 경사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. 반대쪽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은 좀 힘든 산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가는 길에 보니까 저 멀리 탑산사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길 잘못 든지 알았습니다. 하여튼 닭봉으로 내려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고 하니까 바로 닭봉에 도착하였습니다. 솔직히 여기가 닭봉인지도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닭봉인 것 같고요. 이곳에서 이제 빠르게 탑산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요. 내려가는 길 경사도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 주차장 근처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주차장에서 이 바로 조금만 들어오면 있는 갈림길까지 내려왔고요. 이곳에서 뭐 주차장이든 탑산사든 저를 올라갈 수가 있고 저기 화장실도 보이고요. 하여튼 탑산사까지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애매해서 탑산사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저는 다시 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. 3시 5분쯤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요. 2시간 넘게 좀 즐거운 산행하기에 딱 좋은 청간산이었습니다.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산이었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